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기업 하이존TV입니다 이른바 편법 쪼개기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한국형 FIT의 인기가 최근 현물리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FIT 등 장기계약 대상이어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취소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감적으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태양광 사업자들의 FIT 선호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을 비롯하여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의 현무시장 판매 가격이 지난달 기준 킬로와트당 26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FIT 계약 단가 156.6원보다 100원 가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태양광 사업자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소규모로 여러개 쪼개가면서까지 FIT에 다소 참여하라고 하였으나 이제는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한국형 FIT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반인이면 설비용량 30kW 미만 농어촌민과 협동조합의 경우 10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별다른 입찰 경쟁 없이 조건만 맞으면 20년간 구매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FIT 가격은 직전에 있었던 RPS 고정가격 계약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현무시장 가격보다 RPS 고정가격 계약 단가가 높던 시절에는 FIT 가격도 높게 잡혔던 탓에 사업주들로 하여금 선호도가 매우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은 FIT 발전소를 수십개씩 보유하면서 과한 혜택을 얻고자 했고 그 결과 지난해 정부는 FIT 발전소 보유 개수를 일반은 3개, 협동조합의 경우 5개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FIT 수익이 낮아진 탓에 사업자들은 FIT에 선정이 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당사의 경우 금년의 기점으로 FIT를 비롯한 장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등의 관련 문의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만약 FIT에 선정이 되어 놓고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연구적으로 제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RPS 고정가격 계약의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입찰 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히 규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센터 관계자는 FIT를 취소하면 FIT에는 원래 영구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며 RPS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에는 3년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협회에도 FIT와 관련된 사업주들의 문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현물시장 가격이 언제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FIT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의 변동이 없이 20년간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현물시장의 상황이 좋다 보니 사업주들이 더 이상 장기 계약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현재 S&P의 상승은 국제 유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공급인증서 REC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유동적인 만큼 시장 참여에 앞서 사업자의 신중한 투자 의사 결정이 연회 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된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태양광 발전 사업은 토지 및 건물 등 유유부지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다음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한국전력공사 및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형 발전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안정적인 연금식 수익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니어 투자자분들의 노후 대책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 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발전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중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 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연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인 집원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 연계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문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